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트로 시즌2의 심사위원석, 마스터석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심사위원석에, 마스터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에서도 많은 마스터석, 심사위원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도 노사위원이 노래에 빠져서 한의제죠. 그때 하트를 누르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점. 그리고 노래가 전문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미스트로 시즌2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유감스러운, 다소 유감스러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죠? 지난주까지 오해 방송이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이 예선전하고 팀미션하고 1대1 데스매치 전반부 방송이 끝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석의 변동이 너무 많아요. 예선전에서는 15명의 심사위원이 있었고요. 또 예선전 안에서도 또 정동원이 빠지고 김용옥 선생이 심사위원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고 김용옥님이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미션의 경우에는 15명에서 9명으로 줄고 트롬맨 중에서 정동원만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또 다시 1대1 데스매치에서는 미스터트롯의 탑6 중에서 이명옥, 영탁, 김희재가 빠지고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은 마스터석에 앉고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호랑이 마스터 박선주가 빠졌어요. 그리고 박명수가 들어갔는데 이런 변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 제작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멘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바뀌고 그냥 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미스터로 시즌2의 예선전에서 예선전에서 정동원이 녹화 시간 때문에 빠지고 김용님이 그 자리에 앉은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에서 올 하트를 받아야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데 한 참가자에게 하트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4개밖에 받지 못했는데 물론 이 참가자는 다음에 추가 합격자로 되긴 했다 하더라도 그때 통상 보면 탑6의 마스터들은 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트를 누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정동원이 빠지고 김용님이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때 심사를 받았던 참가자는 하트를 못 받는 어려운 억울함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용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심사위원을 놓고 잣대가 갖지 않다는 거예요. 심사의 잣대가 갖지 않어지면 심사의 잣대가 갖지 않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송의 왕은 시청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이하를 구하고 정동원이 그런 사정, 녹화 시간이 12시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김용님이 했다. 그리고 김용욱이 왔다. 이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TV조선은 시청자 너무 자만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시청률을 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팀 미션에서 9명으로 줄어든 거 지금 보니까 라운딩이 바뀔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줄긴 해요. 미스터 트롯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 때는 심사위원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특히 팀 미션에서 9명으로 줄은 것은 정동원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트롯맨 F5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그 시점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됐다. 정동원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나? 이 방송의 주인, 방송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고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공정성, 객관성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지금 가장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탑6의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훈과 영탁과 김희재가 참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는데 2차는 장민호, 정동원이 참여를 하고 박선주 마스터가 빠졌어요. 그리고 박명소가 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아시겠지만 박선주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 녹화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탑6에 3명이 참여하고 3명이 참가하지 못한 점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유튜브들이나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6가 이게 또 다른 해석이에요. 탑6가 이렇게 6명이 모두 심사위원석에 앉게 되면 이 오디션의 주인공은 사실은 참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댓글을 봐도 이런 댓글이 많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참가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나는 트롯맨, 이명훈, 영탁, 정동원 보기 위해서 그 방송 본다. 그래서 말하자면 참가자의 화제성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탑6에서 3명씩 번갈라 가면서 심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케줄 또 하차 이런 이야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하차는 말이 아니고요. 이들을 빼서는 흥행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차는 아니고 여러 가지 스케줄상의 문제가 있고 또 본인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가수로서의 또 뭐죠? 재충전이죠. 신곡 준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대를 한다 이런데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탑6가 계속 가면 탑6 말하자면 참가자의 화제성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참가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3명씩 교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TV조선이. 그리고 박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다. 물론 이제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여기도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대1 데스매치 지난 방송에서 강혜연과 나비의 대결에서 한 표 차로 소위 말하는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박선주 마스터가 왔을 경우하고 박명수가 왔을 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또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공정성 부분이나 객관성 부분에서. 그러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점에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시청자, 팬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TV조선이 높은 시청률으로 찍고 있으니까 자만한 거 아닌가 시청자를 좀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심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성, 공정성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들이 왜 빠졌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공감돼 시청자들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를 배려하고 시청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점이 정말 유감스럽고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스터 트롯의 심사위원석보다 마스터석보다도 미스터 시즌2의 심사위원석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흥미롭고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왜 마스터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이런 점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